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A3세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고 F13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직접 데이터 입력하시고 부분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이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G3세를 선택하시고요. 입력된 문자열 참가 종목에 대해서 한자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목자 뒤에서 커서를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한자키를 눌러서 참가, 변환, 그 다음 다시 종목을, 문제에 나와있는 종목을 선택하시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4부터요. D4부터 F23까지 선택합니다. F23까지. D4부터 F2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되,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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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데, 현재 문제는 0이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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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입력하시고, 명자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23부터 C2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A3부터 G3을 선택하신 다음에, 체육이 색깔을 표준 3개, 체육이 색깔, 표준 3개,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A3부터 G3, 그 다음 A4부터 C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2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맞춤의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G23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입니다. 홈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의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4부터요. C4부터 C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K가 포함된 셀의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범위, 특정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요. 체험 코드에서 K가 포함된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음을 포함하는 셀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현재 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K가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정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특정 텍스트를, 그 다음에 K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이 K라고 입력합니다. 네, K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C4부터 C15 영역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 규칙에 오셔서, K가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에 선택하고, 특정 텍스트 K를 입력하기에서, 특정 텍스트, 그 다음에 K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배경 색깔을, 채우기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 보시면, K가 포함된 텍스트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는요,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여기에, 값을 3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선택하시고, 글꼴에 오셔서,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하셔서, 여기에서, 상위 항목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조건부 서식을 잘못 넣었어요. 그럴 때,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내가 넣었던 조건부 서식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누르고요. 아까처럼,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이 아니라, 새 규칙을 사용해서, 상위 또는 하위 항목에, 색의 항목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굵은 기울인 꼴에,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동일한 서식이 적용이 돼요.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잘못 작성하셨다 하시면,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이용하셔서,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기본 작업의 서식,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점수가 8점씩에서, 8호 40점의 문제이고요. 첫 번째,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OPER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첫 번째 국가명을, C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스웨덴의 국가명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가로 여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다시 M%, 팀명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그 다음, 팀명을 선택하는데, 마우스 클릭이 되지 않으면, 방향키, 방향키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D3이라고 쓰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가셔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돼야 되겠죠. 물론,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닙니다. 열 너비 조절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식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설을 J13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세 번째로 많은 회원수, 그러면, K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그럼 K포인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값이 얼마인지부터 구할까요? 넌 하시고요.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입력하시고, 포인트에 가서, K포인트에 가서, 심표, 세 번째,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회원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VLOOKUP, 더블클릭,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는 값은 조금 전에, 세 번째 큰 값을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 회원 코드가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가, K포인트 값부터 들어가야 돼요. 조금 전에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회원명까지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세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한, 이름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값이에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오셔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순위를 먼저 구할까요? 26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랭크점, EQ, 정확하게 함수 이름 확인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내린 차순 구하는 거기 때문에, 0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져 있는데요. 1등이면,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1과 같다면,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대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다시 한 번 순위가, 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IF부터, 쭉 끝까지, 신표까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신표 뒤에서, 컨트롤 V 합니다. 1 대신에, 뭘로 바꿔요? 2로 바꿔요. 2와 같다면, 저희는 금상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신표 뒤에 가서, 컨트롤 V, 만약에, 3하고 같다면요. 저희는 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신표 뒤에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면, 순위를 구한 값이, 1과 같으면 대상, 2와 같으면 금상, 3과 같으면 은상, 나머지는 공백. 이 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과, 직업과, 볼링 점수를 이용해서, 직업과 볼링 점수를 이용해서, 직업별 볼링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요. 직업별 볼링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거를 등급표를 참조해서, 여기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일단은, 음, 직업별로, 볼링 점수의 평균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커서를, M23에 가서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 그 다음, 음, 조건을 찾을 범위는요. 직업별로 구할 거니까, 직업을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쭉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의 직업부터, 어, 쭉, 수식을 복사, 작성하신 다음에 복사할 거니까, 직업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제 참조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직업, L23, 아까 왼쪽에 있는 직업이 뭐였는지 확인을 못해서, L23의 값에, 동일한 값을 찾고, 그 다음, 볼링 점수의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볼링 점수의 데이터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학생이었네요. 직업에 가서 학생을 찾아서, 볼링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학생에 해당한, 볼링 점수의 평균이 몇 점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직업별로, 볼링 점수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평균 값을 가지고, 등급표에 가서요, 초보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모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VLOOKUP 더블 클릭하시고요. 찾을 값 뒤에다가, 심표, 안쪽에 인수가 어렵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 할 수 있어야 하시면 직접, 그냥 드래그만 하셔도 되잖아요. 찾을 값은, 어렵게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을, 등급표에 가서 찾는데,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느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등급표에 첫 번째 가서, 내가 구한 평균 점수의 값을 찾고, 두 번째 열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면, 각각의 직업별 평균, 볼링 평균 점수에 대한 등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사하실 때, 직업을 찾을 영역과, 볼링의 점수는 절대 참조해 주시고, 각각의 값에 변화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하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8셀에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Average If, 더블 클릭, 그 다음 판매 지역이, 판매 지역에 가서, 우린 뭘 찾아요? 서울을 찾아요. 서울을 찾고요. 그 서울을 찾았다면, 실제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서울 지역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어떤 거 붙이라는 내용이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면 되고요. 셀이 병합된 데이터가 있나,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없다면 그냥 데이터 아무데나 한 곳을 클릭하시면 돼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클릭하셔도 되고, 글자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범위는 A3부터 F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하고요. 기존 워크 시트를 선택하시고, 현재 시트에 H3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팀명을 선택하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갑에다가는 월급여, 그 다음 상여금, 기타 비용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단, 월급여와 상여금과 기타 수당,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갑에서 갑필드 설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합계, 월급여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셔도 돼요. 또,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대한 작업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평균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확인 누릅니다. 따로 평균 바꾸지 않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평균으로 함수를 바꿀 거고요. 표시 형식에 와서,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다시,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구할 겁니다. 표시 형식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월급여, 상여금, 기타수당의 평균도 표시가 되었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스타일 보통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의 보통에서, 12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번호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1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맞게 처리가 되어 있나,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달에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일사분기 동계용품 입출구 현황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표 4에 품명값, 그 다음 입구, 출구, 재고 수량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통합을 클릭하되, 우리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에 오셔서 표 1을 선택하고 추가, 표 2를 선택하시고 추가, 다음, 표 3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품명에 해당한 입구 수량과 출구 수량, 재고 수량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첫 번째, 단추 컨트롤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추부터 만들까요? 개발 도구에, 양식 컨트롤에, 그러니까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5 영역입니다. 3, 4, 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어떤 매크로 연결할까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할 건데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이 총점이 맞나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총점은, 어, 썸함수가 아니라 직접 더하기 하라고 되어 있네요, 는 하시고요, 쇼트 플러스 프리 선택하시고요, C4 도하기 D4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에 셀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 주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단추 위를 범위 정하시거나, 직접 지우시고, 총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음, 도형입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G7부터, Alt를 누른 상태에서, G7부터, H9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이, 셀 스타일이 맞나요?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범위가, A3부터, E3을 선택하라고 했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셀 스타일의, 강조색 4를 선택하시고, 아무데나 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도형에, 셀 스타일의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 다 하셨다면, 다음은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 다섯 문항의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4분기에 해당한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현재 마우스 클릭해 보면, 1월부터 7월까지인데, 2,4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만 2,4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기존 데이터 범위를 지우신 다음에, 우리는 월, 수출 금액, 수익 금액, 그 다음 4, 5, 6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수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의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따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범위를 지정하셔서, 이 슬래시 4분기 수출입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4분기 수출입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범내 서식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범내서 위쪽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이네요. 아래쪽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수익 금액 계열의 4월, 그럼 수익 금액은 주황색 계열인데, 4월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림자입니다. 효과를 클릭하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작업을 하셨는데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과 밖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